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예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상호한테서 살아남기인데요 아 저기있다 토끼래 상호 저기있다 상호가 토끼기를 달고 나왔어요 보이죠 저기 저게 토끼야 상호야 내가 아 맞다 나 미니고 있어 개틀린거 있어 이거 쏴가지고 상호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일루와 상호 일루와 아 뭐야 뭐야 뭘 쏘는거야 왜 날 때려요 저거 뭐야 아아아아아아 아니 이 녀석이 이거 뭐야 그거 아 어딨어 상호 어딨어 저기있다 상어 보러 가야돼 킥킥킥킥 왜 아하하하하하하 뭐야 상호 어디갔어 상호가 상호가 누기에 놀라서 그만 사라져버렸다 저의 새로운 배에요 아주 귀여운 토끼죠 아 토끼 좀 무섭게 숨긴 것 같아 이쪽에다 운전하려면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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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토끼배 뭐야 아니 왜 바로 나가냐고 상어 아 아 아 아 저거 뭐야 배에 사라 엄청 많아 어허 토끼, 토끼래 토끼 상어를 찾아라 토끼배를 타고 간다 아아아아아 어떻게 된거야 한방에 한방에 그냥 아 상어 지나 토끼기 상어 물어 뜯어 그렇지 물어 뜯어 그냥 바로 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잘했어 상어야 다 없애버려 가라 물어 뜯어 가 간다 아 인간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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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아아아아아아 물었어? 물은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 물었다 됐다 얻었다 다섯개 아 아 누가 나 때렸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물었다 뭐야 한방에 세명? 하하하하하 한방에 세명 물어 뜯었다구요? 대박이잖아 아직 살아있는 친구가 있네 저기 간다 부스터 아아아아아아아 이어스 예에에에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인간 인간 없앤다 입에는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아 이 친구들 출동하려고? 친구야 출동해 빙빙빙 출동 빙빙빙 하하하하하하 잘가 내 폭탄으로 밀어줄게 저기있다 저기있다 상어 저기있다 친구야 배 멈춰봐 배 멈추라고 저기있어 상어 상어 뒤에있어 상어 뒤에있다고 부서졌어 구명정 어허허허허허 친구야 보트는 보트인데 사람이 아홉명 탈수있는 보트는 뭐죠? 정답은 정답은 다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에에에 물에 빠져버렸어 저기요 저기요 사람이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오리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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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오리 아 됐다 아 오리 안심이야 오리에 타고있으면 안심이지 아 살려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아 녀석되고 구호로 생각도 없네 이거 아 이걸로 밀어서 나 이걸로 밀어서 가야겠다 상어한테 가자 상어한테 밀어서 상어한테 가가지고 상어를 잡는거야 안됐다 수영해서 가자 꿈척도 안한다 저 배 배 봐 배 와 배 진짜 크다 와아 하아 배 엄청 커요 와아 상어가 저 배를 무릎 뜯으면 어떻게 될까 소리 틀린다 어디야 어디야 아아 어디야 어디서 났어 아 소리 틀린다 어디야 어디야 아아 하하하하 어디야 어디서 났어 아 아니 뭐야 어디서 났어 우어어어 acompa 토끼냐 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토끼 토끼 토끼는 어떻게 울더라 토끼 토끼 피카츄 피카츄는 토끼 아닌가 피카츄도 귀가 토끼처럼 생겼잖아요 토끼 그렌 토끼 돼지 그레니 vs 토끼 상어 승자던 누굴 것인가 으아아아 간다아 어딨어 상어 어딨어 으아아아아아 어디갔지? 어디갔어 왜 안나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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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어 선물상자 아다랑 선물이! 저거 이거 먹어도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는건가요 열쇠? 열쇠 줘봐 열쇠 줘봐요 열쇠 먹을 수 있어? 열쇠 뭔데 이거? 어 먹었다! 먹었는데! 아악 열쇠 먹었는데 상어한테 잘못 잡네 이거 열쇠 있는거야? 열쇠 생겼데 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뭐가 열렸어요!! 이게 뭐야!! 오오오!!! 죽갑니다!!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의 방이 뭐지 이게? 뱀아!!! 왜 니가 왜 니가 안자 그걸!! 나의 뱀은 초록색 스키 친구들 초대 다 탈 수 있나? 아이고!! 내 뱀데!! 아니!! 내 뱀데 내가 쫓겨나는게 말이 되요?? 내놔!! 내 뱀야!! 아 다시 되찾았다 큰일날 뻔했네!! 됐다!! 타 얘들아 타!! 가자!! 한 명은 어떡하지?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가자 얘들아!! 아이고!! 없어버리자!! 토끼!! 돼지 그레니아!! 망이네!! 안녕!! 하하하하하하 아!! 이럴수가!! 자 다음 배 구축함 하구요!! 다시 막 초대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좋은 배야!! 숨은 해버리자!! 부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구 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구 가자 얘들아.. 쏴!! 배 쏴!! 미사일 쏴!! 최진선이 파이팅!! 어차어어!! 어 구축함 나가신다아 저깄다! 저깄다! 얘들아 저깄어! 저기저기! 상어 저기! 뭐하는거야 저거 맞춰! 상어 맞춰! 중차시켜놓고 나가! 해치워라! 상어를 해치워라! 건다! 어딨어? 상어 상어 어디갔어? 노래가 틀리는거 같은데? 기문탈인가? 어딨지? 저기있다! 멀리까지 안나가 이게 뭐야 상어에 가만있지? 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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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상어! 상어야! 어디 아프니? 상어야 어디 아프냐고? 이리와봐! 상어야 어디 아프냐고! 이리와봐! 따아! 없애버렸다! 하하하하 뭐야! 뭐야 상어모도 안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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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돼지 그래 토끼 돼지 그래니 이랑 토끼 상어랑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였는데요 결국은 그냥 제가 다 이겼습니다 간다! 암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 오시면 더 알 깨면 뭐 나오나? 상어야! 알좀 깨줘 이거!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 오시면 더 재밌겄났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안뇽! 오늘의 학생들은